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음... 이겁니다. cron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cron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기적으로 명령을 실행시켜주는 그런 도구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뭐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누군가에게 전송한다든지 또는 어... 여러분의 컴퓨터의 시가 컴퓨터가 시간이 매우 중요해서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든지 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을 처리해야 될 경우에 여러분이 cron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crony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명령을 음...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cron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 자, crony tab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e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e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쳐 볼게요. 그러면 아마 에디터가 저는 떴는데 여러분이 처음 실행을 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에디터를 선택하는 걸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적혀있는 숫자 중에 여러분이 편한 에디터에 해당되는 숫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서가 뭐냐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실행시키고 싶은 어떤 작업이 있을 때 그 작업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여러분이 적어준대로 crony라는 프로그램이 동작해서 그것을 실행시켜줍니다. 자, 여기 제가 미리 적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지워버리고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자리는 실행되는 분해주기 즉 분당 몇 번 실행할 것인가인데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매시간 10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음 이렇게 하면 1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10분에 한 번이 됩니다. 저는 1분에 한 번이라고 할게요. 한 칸 띄우고 그럼 요기에 hour 거든요. 시간이란 뜻이죠. 시간에서 여러분이 어 이렇게 별표를 치면 요건 이제 시간과는 상관없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이라고 하고 요기를 10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 1시 10분에 실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DO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음 제 생각에 아마 데이 오브 몬스가 아닐까 싶어요. 예, 한 달 한 달에서 며칠인지 예, 30일 주기로 했을 때 그럼 요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4라고 적게 되면 요런 거는 무시하시고 24라고 적게 되면 매달 24일 매달 24일 이란 뜻이죠. 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몬스 즉 몇월인지 월이랑은 상관없이 하고 요거는 DOW는 요거는 요일입니다. 요일 이번 우리 이미지 구글 검색에서 크론 탭 표현식 expression 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잔뜩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그 이미지를 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자리에는 minutes 0부터 59까지 예, 초를 표시하는 거고 자, 여기 두 번째는 0부터 23까지 예, 시간 자, 두 번째는 데이 오브 몬스 맞네요 예, 1부터 30일 세 번째는 월 네 번째는 0부터 6 0이 일요일이니까 1이 Monday 월요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언제 실행해야 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어디까지 했죠 1, 2 1, 2, 3, 4 1, 2, 3, 4 1, 2, 3, 4 그리고 여기도 저는 별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맨드가 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1분에 한 번씩 실행하고 싶은 명령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현재 편집하고 있는 화면에서 빠져나가 볼게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백그라운드 기능 컨트롤 알파벳 Z를 누르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데이트는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명령입니다 자, 저는 이 데이트라는 명령의 결과를 어,이트.log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기록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at 데이트.log를 하면 현재 시각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꺽셀을 두 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할 때 마다 데이트의 실행 결과가 데이트.log에 끝에 추가되는 방식의 理 direction이죠 cat.date.log하면 보시는 것처럼 두 줄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편집하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fg.forground라는 뜻이죠. 자 데이트, 이거 뭐 그렇게 실용적인 예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date.log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추가한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야죠. ctrl, 알파벳, x, s. 자 그러면 installing new, 그런 탭이라고 나오고요. 잘 됐는지를 확인할 때는 그런 탭, help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죠. 그중에 우리가 방금 했던 거는 이거 2였죠. 이번에 l을 해볼 겁니다. 그런 탭, minus l, enter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처리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저의 홈 디렉토리, 저의 홈 디렉토리로 가는 방법은 cd 물결하면 저의, 지금 제가 로그인한 계정의 홈 디렉토리로 가죠. 자 여기에 이렇게 ls를 해보니까 date.log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럼 저 파일이 정말로 잘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은 tail이라는 명령입니다. tail은 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tail 뒤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주게 되면 그 파일의 제일 뒤쪽에 있는 텍스트를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그 tail이라는 저 명령의 옵션으로 마이너스 f를 주면 이 tail이라는 저 명령은 자동으로 이 date.log라는 파일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 파일의 뒤쪽에 텍스트가 추가가 되면 그것을 자동으로 화면에 리프레쉬를 해줍니다. 굉장히 편하고 여러분의 어떤 시스템을 분석할 때 정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tail과 마이너스 f, 자 엔터를 치고 그리고 제가 한번 대기를 타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면은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면 크론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한 그 코드가 동작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항목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면서 tail에 의해서 리프레쉬가 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죠. 됐죠? 이렇게 크론이 동작하면서 1분에 한 번씩 이런 작업들을 처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 알파벳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크론은 여러분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을 조금 보강을 좀 해볼까요? 크론 탭 마이너스 2 여기에 여러분 수정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이 뒤에다가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실행했는데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혹시나 여기 있는 이 명령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는 스탠다드 아웃풋이 아니죠.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별도의 출력이기 때문에 에러가 여기에 쌓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에러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숫자 2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숫자 2는 스탠다드 에러 표준 에러를 꺽쇄는 어디로 리다이렉션 시킨다는 것이죠. 어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숫자 1이죠. 자 출력에서 숫자 1과 숫자 2의 차이는 숫자 2는 표준 에러예요. 숫자 1은 표준 출력입니다. 즉 이렇게 하시면 표준 에러를 표준 출력으로 리다이렉션 하는 거예요. 표준 에러를 표준 출력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있을 때 1이라는 파일이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n%를 붙여주셔야지만 이것이 표준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 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한 결과 어떤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는 표준 출력으로 리다이렉션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자, 이렇게 해서 크론의 사용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크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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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